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곡사포를 구매하는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루마니아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155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화는 수십 대의 추적 곡사포 구매에 대해 40억 내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2년 반 안에 군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군사분석가들은 한국 방산업체가 신속한 납품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54대의 K9 자주 곡사포와 84대의 지원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이 확정되자 긴급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선택이 국가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루마니아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계약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독일과 티르키에 등 최종 후보에 오른 유럽산 자주포가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근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현대로템은 최대 500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레드백 장갑차와 K239천무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 늘린 약 27조 8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무기를 현금으로 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놀라운 관심은 폴란드의 행보를 보았기 때문인데 폴란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마자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납기네 혹은 납기보다 더 빠르게 인도받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올해 나토의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K2 전차 K9 자주포를 가지고 온 폴란드군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자 루마니아에서는 우리도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로뉴스 루마니아가 내세운 제목은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군사 무기를 획득할 것이다. 요하니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였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서울 주둔을 위해 안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과 투자는 물론 문화, 교육, 인간 접촉 분야의 협력은 미래 협력의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양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뿐만 아니라 협력 내에서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상대방과 나눈 매우 일관된 논의는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특히 인프라,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상당한 증가를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식량과 물안보에 중점을 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나 콘스탄차 항구와 부산 항구 간 항만, 인프라 분야의 양자 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녹색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상대방과의 논의에서 카본풀이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루마니아의 개방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네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서울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투자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 중에 인프라 부분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를 동시에 수출하는 쌍끄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 루마니아의 KE 전차를 수출하면서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E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이어 현대로템은 KE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며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철도와 지하철 건설 연장 개량 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약 59조 원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현대로템은 주요 파트너로 꼽히는데 지금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당시 루마니아의 한 방송에서는 기자가 한국에 찾아와 KTX를 타고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재밌게도 루마니아에서는 기차가 여전히 마차 속도로 운행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선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는 여전히 마차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CFR 네트워크의 상용 운행 속도는 시속 44.681km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2023년 루마니아의 여객 열차 지연 시간은 2022년 430만 분에서 470만 분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철도 스케줄을 초단위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미래에서 온 듯한 이 기차 여행은 여행하는 대중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운행하는 열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철도 회사인 KTX 열차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다리를 위한 공간이 많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제 휴대폰에 무료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열차에서 이 열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기차를 타던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국의 열차의 청결도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차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결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누 세제 액체 휴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결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부쿠레시티와 브라쇼브 사이의 최대 한 노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회사의 열차는 거의 시속 1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차에 탑승한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50km 최고 속도는 시속 291km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실제로의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가 되어서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남쪽에서 가까운 거리인 서울까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300km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합니다. 한국에서의 기차 체험은 철도 운송 회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단 1분도 지연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KTX가 루마니아의 열차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지연도 안 된다면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고속철을 가지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E전차 500대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루마니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59조 원에 달해 거의 70조 원에 이르는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했는데 지금 사우디, 폴란드 등에서도 고속철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E전차, KE구자주포 등 기갑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제는 고속철까지 놓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 이어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까지 해주며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나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며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 소식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그림자 전쟁을 벌여오던 이란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칫 가자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에 엄습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가 된 이후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격추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등 10여 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란은 이후 수차례 보복을 천명해왔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무장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요격에 격추됐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요격에는 홍해에 파견된 미군과 영국 구축함 및 군용기가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에 드론 185기와 지대지 미사일 110발 순항미사일 36발 등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은 군 기지에 경미한 파손과 부상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인정물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느낀 공포는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란은 중동 지역의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해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게 하는 방식을 써왔고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달 초 자국 영사관 폭격으로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망하자 이날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안 그래도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는 중동 정세는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 위험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아이언돔이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자국 방어 시스템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이언돔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6년 레바논의 친일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해 막대한 피해가 나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발사체를 추격하고 해당 발사체가 건물이 있는 지역을 타격할 가능성을 예측해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방공체계 아이언돔으로 이란의 미사일 드론을 대부분 격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방공 시스템 운영에 하루에 무려 2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도탄 요격용 에로 지대공 미사일을 쓸 때마다 약 48억 5천만 원이 들고 중거리 발사체용 매직완드를 쏘는데도 약 13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사실 2023년 이스라엘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약 22조 410억 원 정도인데 이처럼 아이언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려면 막대한 방위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스라엘로서도 계속 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방위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막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직후 보복 공격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철동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커다란 피해가 없었으니 이스라엘이 방어에 성공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미국과 조율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이번 공격과 방어는 양측이 미리 짜고 진행되었다는 약속되려 논란이 터진 것인데요. 4일 로이터통신은 티르키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 계획을 이 소식통은 당시 이란은 자신의 군사작전이 영사관 공격에 대응하는 것뿐이며 그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티르키에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티르키에를 통해 작전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란에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티르키에를 중재자로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셈입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 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 공습의 규모에 비해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무인 기드론화, 미사일 300여기를 동원해 5시간 가까이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했지만 99%가 요격되면서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군기지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는 등 의미를 부여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보다는 영사관 공격에 대응하고 웅징했다는 명분을 세우는 쪽에 미국이 말한 일정한 한도, 내 공격과 오버랩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에는 무수한 우발적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일종의 약속 대령 같은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대응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전시 내각은 지금까지 가자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받은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 동안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비례대응의 원칙도 무시했고 국제사회의 각종 요구와 압박도 외면했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민간인 살상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에는 국제구호단체 차량까지 공격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버팀목이 돼주던 미국까지 도저히 역성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가 있는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의 근황은 전쟁으로 힘든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가 미국 마이애미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데일리메일은 야이르 네타냐후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약 67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주거지로 소개했고 야이르가 이곳에서 산책, 테니스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일가를 비난해온 이스라엘 언론인인 유리 미스 가부는 야이르 네타냐후는 총리인 아버지가 평범한 이스라엘인들에게 목숨을 희생하라고 촉구하는 동안 마이애미에서 파티를 즐기는 게으른 불황자이다. 다른 이스라엘인들은 전쟁터에 가기 위해 미국에서의 학업과 직업, 휴가를 포기하지만 야이르는 그렇지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는 아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게 될 것이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던 네타냐후 행정부의 생명주를 다시 연장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란에 대해 대응 공격을 하라는 이스라엘 내의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행정부가 이번 이란과의 충돌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확전방지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전쟁을 더 치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 일곱 개국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소집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보복에 나선다면 확전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동의 전원이 고조되자 사우디와 이라크 등의 K-방산에 대한 관심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의 군 관계자들이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아오타이비 사우디 국방부 차관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1000공 EMSAM이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배치배치 도산 안창화함 등을 둘러봤고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 운용 모습을 참관하고 직접 탑승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타벤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와서 국산 헬기 수리온 KUH 수출에 대해 논의하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1000공 EMSAM이를 이들이 그냥 왔다 갔을 리는 없고 방산업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KAI LIGNX-1이 중동 추가 수출 물량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아이언돔의 방어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1000공 EMSAM이 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LIGNX-1은 지난해 11월 사우디의 10개 포대 물량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1000공 E를 수출한 데 이어 사우디 및 이라크와 추가 계약 및 신규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또 하나의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최근 KF-21 경쟁자의 숨겨진 반전으로 글로벌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독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의 뛰어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F-16까지 밀어내며 머지않아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동의 큰손 빈살만의 특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7년간 영공을 지킨 도깨비 F-42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이별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의 큰형림격인 F-42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앞두고 최근 명예로운 은퇴 훈련식을 마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마친 건데요. 사실 F-4의 경우 앞서 노후화 문제로 인해 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몇 년 뒤 FOEF 계열까지 퇴역하게 되면 신형 KF-21로 전투기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큰손인 UAE,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폴란드 심지어 태국까지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21 도입을 이들 국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KF-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단계인데다. 물론 최근 진행된 비행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은 시재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갈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실제로 보잉의 레드호크 T7도 시재기 단계에서 2016년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만 해도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양산 과정에서 미 공군에게 뒤통수를 치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KF-21이 보잉의 T7처럼 KF-21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보잉의 사례가 있었기에 신형 전투기 도입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비롯해 UAE, 사우디, 폴란드에서 KF-21을 벌써부터 점찍어두고 있는 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나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향후 자유시장 진영의 전투기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세계방산업계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F-16자리를 앞으로는 KF-21이 대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국의 경우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건 그동안 추진해온 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된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치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우디를 따라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F-35 대체품이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엄연히 F-35와 KF-21의 군사적 역할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의 F-16과 KF-21을 비교하는 게 맞으며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권한 F-16B를 거절하고 KF-21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건 사우디, UAE,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이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F-16V 대신 KF-21을 택한 건 우선 가성비가 너무도 뛰어나다는 게 큽니다. 특히나 태국의 경우 T-50과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인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현재 태국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우리와 KF-21 보람의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F-21 보람의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했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은 각종 공대공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는 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으로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입니다. 심지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도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 때문에 KF-21이 양산되기도 전에 KF-21을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 국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의 경쟁자로 알려진 티르키에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알고 보니 14년 전 티르키에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칸 전투기의 시험비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칸의 초도 비행은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초도 비행에 나서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과 달리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알고 보면 이번 초도 비행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엔진 문제로 이번에 티르키에는 5기의 시제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이 길을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시험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티르키에는 국산 엔진 개발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경우 F16에 탑재된 F110 엔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티르키에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의 눈밖에 나아 더 이상 F110 엔진을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 플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시제기에 탑재했던 F110 엔진을 더 사들릴 수 없게 됐으니 칸 전투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6의 껍데기만 바꾼 수출 경쟁력이 없는 실속 없는 전투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KF-21도 GE의 F414을 탑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칸과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G-400K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한 KF-21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뿌리는 미국에 있지만 정확히는 KF-21 적용하는 건 국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별다른 개량 없이 F16의 엔진 F110을 그대로 탑재한 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사실 KF-21이 널리 수출되려면 엔진의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1만 5천 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 정차량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만 5천 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KF-21이 공대공공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 후 스텔스기로 전환하면 GE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KF-21의 F414-400K 엔진에 버금가는 1만 5백 EBF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30년대 후반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방산업체의 세제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최대 18%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중동 방산의 큰 손들이 잇따라 방 안에서 한국군 무기체계를 참관해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 사령관은 KAI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수리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17일 방한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3일에도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KF-21 천공-2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참관하며 남다른 시선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국제방산 업계의 큰손인 빈살만의 특사 사우디 군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방한하면서 역대급 초대방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 대박이 터질지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 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 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 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 을 내놓는 등 대국 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 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 이라도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환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금률이 7% 밖에 안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 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로는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 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랜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 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 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규모 공장에서 생산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와 창신메모리 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메모리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랜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메모리 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디렘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 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 과 물량 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 위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벤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미드를 국산화 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 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작전에 동참했기에 1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안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랜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랜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 가량 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 를 달성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 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